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승욱입니다 HL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휴가였는데 다들 잘 계셨습니까 HLB는 시장 대비 좋은 흐름도 보여줬고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1% 하락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0.29% 하락 코스피는 개인들의 9,000억 매수 코스닥은 개인들의 2,300억 매수입니다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 들어가주면서 외환시장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78% 정도 상승을 해내주면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키움에서는 4만6천주 매도 미래에서 3만4천주 매도 삼성 매도 NH 매도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0만주 매수에 들어가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15만8천주 정도 들어가자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차트가 굉장히 예뻐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휴가 였지만 그래도 보고 있었어요 중간에 급락이 나와주길래 이번에 또 뭐야 하고 봤는데 뭐 전환사 측 관련된 이슈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회사 측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하락구간 어느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좀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3월달 말까지는요 포지션 변동 없이 계속 가져가십시오 무조건 홀딩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최소 2주는요 죽어도 홀딩입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홀딩 포지션 유지해야 되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강력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HLB는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고점 증후군 단하나도 나온 게 없고 여기서 거래량도 준수하게 붙어 주고 있으면서 자리를 잘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에서 찌라시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린다 그거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뉴스를 먼저 보시지 마세요 네 뉴스를 왜 보실까요 저는 가끔씩은 뉴스를 거의 안 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쓰절뜨기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다른 종목을 발굴하고 그럴 때는 보는데 내가 분석이 끝난 종목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는 게 내 심적으로 더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공지를 믿어 달라 네 뉴스를 믿지 마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측에서 대응하는 걸 보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게 제일 아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보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도 굉장히 좋고 주봉으로 다시 한번 양봉도 전환했고 월봉 기준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단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이거 그래 봤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가져갈만 하고 3월 말 말까지의 포지션을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움직임을 볼지를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양봉을 세게 뽑아내 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거래량을 터뜨려져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올리고 난 뒤부터는 이 물량을 팔아먹는 포지션을 잡냐 마냐는 메이저들 혹은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누군가가 포지션을 잡아주겠죠 그런 거는 거래량이 터질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터질 때 괜찮다 싶으면 4월 말에 넘어서 계속 4월 5월 6월까지 홀딩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정도 고점보건부터는 분야매도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홀딩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 그런 그런 이슈거리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뉴스 하나 보면 겁먹고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3월 13일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도 그랬는데 어저께도 뭐 전화사 뭐 그 돈 좀 주식 좀 찍어내면 어때요 여러분 아 그리고 막말로 1500억짜리 찍어내면 좀 어때요 하루 거래대금이 양봉 하나에 5000억씩 터져주고 작은 양봉 하나에 1300억이 터져주는데 1500억짜리 주식 좀 찍어내는 게 문제가 되나요 심지어 이 회사는 결과물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결과물로 보여주고 어 이만큼의 주가 상승을 할 수 있게끔 대표가 먼저 나서서 IR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전환사체 뭐 cb를 좀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신약개발 회사들 hlb 지금 충분히 현금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주들의 배신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 임상 잘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그럼 그게 더 땡겨요 아닙니까 hlb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규모입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빙지 tv 무료첨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루가 섰는데 hlb 주주분들이 단 한 분도 신청을 안하셨더라구요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일주일 목표수 25% 보고 있습니다 결과물로 보여드렸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hlb 보고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